근데 요건 키로에 15,000원 감성돈 양식 중성어 정품 솥자 오늘 키로 28,000원 1.55 사이즈 평형 누럭 양식입니다 한 700g 정도 나오고 키로가 이건 키로에 17,000원 누럭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렴해요 키로에 30,000원 아 빵 좋다 치마진 한 키로에 30,000원씩 2키로 사이즈 도돔은 한 600g, 700g 정도 나와요 뱅에돔은 키로 18,000원 돌 도다리에요 이건 사이즈가 1kg에서 1,200kg 나오는 사이즈 이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돌 도다리는 20,000원 자 일산 돌립니다 일곤산입니다 그리고 키로에 18,000원 그리고 동호항 같은 경우에는 오늘 키로 22,000원 4kg짜만 다 4kg짜만 4kg짜만인데 아까 가운데 조금 더 비싸다 했잖아 괜찮아요 예